반갑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출발해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의 위치에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비트 대비 이더가 정말 많이 못 올랐다는 점 근데 못 올랐다는 게 안 오른다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은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 갈 종목은 다 간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비트가 간다면 이더도 당연히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관련해서 우리 현물 ETF 승인되기도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 모멘텀 재료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클 한 번 쏘면 거의 단기 80에서 100% 이상 충분히 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슈팅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결국 주식도 코인도 정보가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저는 증권사 출신의 경험과 20년차 트레이더의 노하우를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을 포함한 주요 기간에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서 미리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 출신이 이유가 있죠 저는 정보력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자료 같은 자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것과 저는 일주일 전에 최소 일주일 전엔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판에서 일주일의 시간은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무작정 떠먹여주는 장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어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이죠 저희 방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주요 기간이나 큰 손들의 정보를 미리 수집해서 빠른 종목 선정과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보시면 이 양반들의 1년 플랫 우리가 24년도 1분기는 2분기는 3분기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종목을 컨트롤 할 것이다 이런 귀한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대비를 할 수가 있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 상황에 따른 모든 대응이 가능하다 큰 손들의 전략과 시나리오가 자료들에 다 담겨있죠 정보에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트가 갑자기 5% 올라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예고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주면서 개미들을 꼬시는구나 반대로 비트가 10% 하락하면 이렇게 겁을 주면서 개미들 다 손절시키고 다시 올리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답안지를 미리 받아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전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우리 방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시킨 대로 시장 이렇게 오르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걱정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도 지금은 이런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며칠 뒤에 수익을 50% 이상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완벽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할만 하시죠? 세 번째는요 지금 들어오시게 되면 위에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블랙록 같은 주요 고래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졸업 코인을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화면 보이실 거예요 차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진 자들만의 영역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000% 넘는 수익은 혼자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버텨서 먹을 수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에요 하락할 때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목이 슈팅이 나올 때도 100%만 넘어가도 심장이 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1000%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오는 기회는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졸업 코인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정보의 힘이 그만큼 중요한 거 여러분들 몇 번 1년에 몇 번 안 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고 여러분들도 빨리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는 기회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클 보시면 여러분들 뭔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막 그렇게 힘있게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여기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보면 내려오다가 꺾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클은 항상 내려오다가 꺾이는 부분에서 슈팅이 나오더라 내려오다가 꺾이는 부분 어 이해되시죠 약간 요런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중바닥 보통은 이중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클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V자형 반등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 패턴 오케이 접수했죠 자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변곡점이 될 겁니다 3만원대 자리를 지켜주게 되었고 자 3만원에서 돌파해서 이제 10% 이상 상승이 나온 구간인데 여기서 보면 꺾고 들어간 부분 전부 다 수익 봤죠 지금도 꺾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적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주봉상 보더라도 당연히 뭐 예쁘겠죠 뻔할 뻔자입니다 자 주봉 보시면 이 장대양봉을 볼게요 자 우리가 2만5천원에서 4만5천원 4만4천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칩시다 자 우리가 자 2만5천원 4만4천원 얼추 여러분들 뭐 거의 뭐 3만5천원 부근 3만4천원에서 3만5천원 부근이 중간인데 지금 딱 중간 라인까지 와있죠 자 기술적인 지표가 완벽하다 지금도 딱 중간 라인에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고 올라가면 그냥 대박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똑같아요 기술적인 뭐 봤을 때 장대양봉 쏘고 나서 절반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N자형 패턴으로 변환될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목표가를 만원씩 잡으세요 자 4만4천원 5만4천원 6만4천원 7만4천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힘 좋으면 단기 어차피 80에서 하루만 해도 100% 쏘는 종목이라서 일단 뭐 큰 호재가 나왔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좀 목표가를 다르게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딱 요정도만 잡아도 여러분들은 베스트다 아주 좋은 결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욕심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테일한 매수나 매도 같은 실시간 우리 시장 사항에 맞춰서 실시간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빨리 위에 번호 연락 주시고 자 우리 정보방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다 잡아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넘어오시면 되고요 자 특히나 요거는 수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종목 매매 방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본적으로 시장 난이도가 정말 높아졌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 당일 매매를 하자 당일 단타 자 당일 단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좋은 점이 뭐냐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절가 마이너스 5% 잡은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혼자 하실 때는 어? 손절가 마이너스 5%? 아이고 위험하겠는데? 나 혼자 나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할 때는 저랑 같이 할 때는 어 손절가 마이너스 5%?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하지 대신 마이너스 5%지만 수익 볼 때는 50% 이상 먹으니까 어? 당연히 콜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예 심리적인 접근부터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전률 위주로 안정적으로 매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차곡차곡차곡 쌓아가는 효과 어?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좌가 우상해야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면 기꺼이 이 매매법이 어? 아주 베스트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당일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당일 매매는 맞지만 당일 매매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대부분의 세팅 그리고 모든 것들 어? 종목 선정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오면 수익이 나오면 10에서 40%씩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딜 봐서 수익률이 작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10에서 40%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나 파워레저 같은 종목 호재가 명확한 종목에 한해서는 제가 멱살 잡고 끌고 가면서 며칠 끌고 가면서 몇백프로 수익을 확실하게 만들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포트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안전성을 담보로 잡고 우리가 수익성을 챙길 때 챙길 때는 대신에 확실하게 챙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밸런스가 완벽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맞춰야 돼요 특히나 우리 1월 성적표 보시면 제가 1월에는 좀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제가 보수적, 훨씬 더 보수적으로 대응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1월에 몇백프로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회가 오면 확실하게 제가 잡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저렇게 2, 3년간 주식 코인 해보면서 느낀 점 많으실 거예요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안전성을 나도 확실하게 챙기고 싶어요 대신에 홈런 칠 때는 나도 몇백프로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라고 생각 드시면 여러분들 위에 번호 7929-3904로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정보방 초대해 드리고요 정보방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연락만 주시면 되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S급 자료 전부 다 공개합니다 올해 남은 위공개 일정 그와 더불어서 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잡아드릴 거고요 쉽게 말해서 제가 드리는 이 자료들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셔도 향후 1년간 다른 자료 전혀 만나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좀 훔쳐가신 분들이 좀 너무 많아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위에 분들 연락 주시고 우리 정보방에 오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어떻게 요리해서 100% 수익을 가져다 드리는지 직접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